특별한 날, 소중한 이에게 안개 미니 카네이션 용돈박스 카네이션은 핑크 혹은 레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스는 아이보리 또는 블랙, 두 가지라는 점 용돈비닐 6장이 들어있어 만원권, 오만원권 기호에 따라 넣을 수 있어요 시들지 않는 비누꽃은 보관만 잘하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저브드 안개꽃이 들어있어 훨씬 풍성해 보여요 메시지 택을 추가하면 정성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의 생일에, 스승의 날에 센스 있는 선물하세요 브리저브드 안개꽃 브리저브드 안개꽃 리모드 안개꽃 리모드 안개꽃